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되니까.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권을 준다. 선택의 자유를 준다.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잘못,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은 아니다. 이것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벌이라는 것은 뭐냐?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닌 누가 원하는 선택이요? 내가 원하는 선택 곧 악령이 나에게 주는 선택을 선택할 때는 그 선택 자체가 나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결국 벌이 되어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야. 너와의 내시킨 대로 안해서 라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이 점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확실하게 담아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그거를 확실하게 담아두셔야 되냐면 그게 확실치는 않을 때 여러분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기저기 보면 제가 말한 게 완전히 틀리게 보이는 이 얘기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 벌 줬잖아. 박사님 말씀이 아니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제가 지난 9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성의 끝! 그렇잖아요. 그게 다 허사가 되어버려요. 어떤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딱 보면 하나님 벌 주셨네 뭐?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곳이 나오면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 그렇죠? 무엇이라고 재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이 벌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욕해서 인구수를 개수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다윗의 선택이었고 사울이 자살한 것도 다윗의 선택이었고 그렇죠? 바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도록 바울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악령에게 기르기 위해서 악령이 주는 선택을 한 것을 하나님이 마치 바울을 그렇게 하도록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리고 결국은 홍해를 빠져서 죽도록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기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해서 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잘못 선택한 거다 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슨적 표현? 감성적 표현? 이성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왕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바로가 말을 안 들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 원해서 하신 게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한 결과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자 여기에 왕이 하나 나옵니다 문하세가 왕위에 나아갈 때 역대하 33장 1절입니다 나아갈 때 나이가 열두 살이라 열두 살의 왕이 됐대요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도 잘 안 됐겠고 철도 덜 들었겠고 하여튼 나이 열두 살에 왕이 됐습니다 유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12살 55년을 더하면 67세까지 했군요 이제 금방 여기 나옵니다 그 문하세 왕이 철없을 때 왕이 된 그 문하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한 것을 선택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결국 우상승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여러 산당들 그렇죠? 산당을 다시 세우고 산당에서 하는 일이 다 우상신에게 바치는 거 아니에요 바알 신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아세라도 우상입니다 아세라의 목상 나무를 깎아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아 그래서 별 보고 또 없었죠 이제 완전히 우상승배에 빠졌다 우상신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철저히 조건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갖다 바쳐 그리고 인간들이 나를 섬겨야지 안하면 혼날 줄 알아 그러니까 완전히 무조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해 이러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우상들을 제사하기 위한 단들을 쌓고 죽일 놈이죠 진짜 그렇죠 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예수하렘 성전 안에 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다가 또 일월 성신, 별들, 달신, 태양신 다 탄을 쌓고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에서는 그 골짜기에서는 이 우상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벌겋게 숲을 피워놓고 그 우상신 이름을 부르면서 그 벌금 숲을 밟고 요즘도 이런거 하죠 그렇죠? 지나가도 발이 전혀 화상을 안 입고 그래서 이 신은 위대하다 우리가 우리가 멤버로 숲을 위를 걸어가도 우리를 우리를 화상을 입지 않게 하는구나 이러니까 이 우상신이 위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완전히 백성들을 우상으로 막 찍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하나님이 진노를 확 끌어버리게 했다 열받게 했다 이제 벌 줘야죠 그렇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니 옛적의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타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고 한 그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을 위한 우상신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저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해서 모세가 준 율법대로 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잘 산다면 조건적이죠 그렇죠 산다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난 땅에서 떠나지 않고 잘 자리를 잡고 잘 살도록 할 것이지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게 할 것이다 옮기게 할 것이다 잡아가게 할 것이다 다른 민족들이 와서 잡아가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그 땅에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별명이 있어요 반낭자들이란 고향 땅이 없어 맨날 외국 생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이 퍼져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됐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 범인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하신 열방, 즉 이방입니다 이방 민족보다 더 심했다 더 심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라고 열웃하면 안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거로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결국 조건적으로 조건적이 나옵니다 예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며 저희가 문하세 왕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 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건적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재정리를 해야 돼 야 이거는 조건적인데 야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내가 무조건적 사랑 얘기한 거 다 틀리잖아 고민이지 고민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서서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쭉 한 것을 듣고 아 맞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맞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툭 튀어나오면 여러분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이런 게 튀어나와도 와르르르 안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견고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나와버리면 여러분 아 저는 조건적 맞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이 웃은 얘기 사라가 웃은 얘기 그런 거 다 잊어버려 그냥 휙 날아가고 아 뭐 하나님 벌주네 이렇게 되어버려요 문하세가 무엇을 당했습니까? 환란을 당했습니다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강구하고 그 열저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강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셨다 아 저건 뭐 아니에요? 저건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못되게 구니까 잡혀가게 하시고 아시리아 백성을 하나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 자식이 잡아가 잡아가다 잡혀가다 기도하니까 이 자식 회개하네 그러면 다시 하죠 이래서 조건적으로 봐버리면 그냥 딱 조건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이야기가 다 조건적으로 휙 돌아가 버립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아 어떤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으십니까? 그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벌써 실망하셨어요 에이 하나님 조건적 맞네 제발 그러시지 않도록 바랍니다 에르미야 애가 3장 33절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킹 제임스 영어성경을 보겠습니다 For 하나님은 There is not afflict Afflict라는 거 고생시킨다는 말입니다 벌 준다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Afflict Will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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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ng 의도적으로 벌 주고 싶어서 Not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성경전이니까 좀 외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통 받으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문하세의 선택 문하세가 그걸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났다 하면 누가 달려들게 돼 있어요? 악령들이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악령들은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런 선택을 하기로 착한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막 상대방 죽이고 싶도록 만드는 거 다 악령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셨는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 암으로 고생해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암 주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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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암 환자들의 성격적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더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를 아주 그냥 죽는 것보다 싫어하고 그렇죠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죠 그렇죠 모든 일을 맺혀 놓으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사실 도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을 악령들은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왜 착해요?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양심의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양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령들이 어떻게 할까요? 들컥 암을 걸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암을 주시지? 이래서 하나님이 뭐 때문일까? 저 주위를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저 사람들은 암 안 걸리고 나는 사람답게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나는 암 걸렸을까? 악령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시키도록 그렇게 일을 꾸민 거예요 어떻게 일을 꾸며요? 가장 친하고 신뢰했던 사람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서 결국은 그렇게 가장 친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부도가 났다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내가 그래도 이 친구는 신뢰할 수 있으니까 빌려주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당했어 그럴 때 내가 분노가 이글이글 증오, 분노 여러분 그 유전자 다 꺼지잖아요 기가 막히게 해요 악령들이 그래서 악령은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 악령들이 사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암을 주셨나에 대한 이것을 오해를 풀기 위하여 우선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가 악령에 속아서 나를 배신한 그 친구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용서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용서를 해보면 와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를 내가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암도 낳고 정말 구원도 받고 그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다 이 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이 미워서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밤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화병에 걸려가지고 유전자가 다 꺼지고 이것은 사단의 의도였다 악령들의 의도였다 우리는 막 너무너무 미운 바람에 그 악령의 뜻대로 악령 쪽으로 가슴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암에 걸린 것이지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문하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강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소국가야 그러나 그 주위에 사단이 세워놓은 아시리아니 페르시아니 이런 이집트니 이런 대제국들은 항상 허시탐탐 뭐해요 어떻게 이 중소국가들을 정복해서 자기가 자기 나라가 더 강해지고 커지고 해서 온 세계를 재패할까 라는 그 욕심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욕심을 부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 그거를 하나님이 쳐들어가게 하셨다 그거는 말이야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점 이 우상신으로 말미야마 약화되고 단결이 되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악령들이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욕심으로 왜 문하세가 나라를 이스라엘을 약화시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기쁨과 감사로 생명을 받으면서 살면 우리의 뭐가 강해집니까? 면역력이 면역력이 강해지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 하나님 무섭다 이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하면 우리 유전자 꺼져서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도 쉽게 들어오고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도 더 이상 죽일 수가 없고 그게 다 악령들이 하는 일이지만 무엇으로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쪽을 거부하고 악령 쪽을 선택하니까 우리의 선택대로 그런 아시리아 같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자평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을 우리 인간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적으로 기록한 것은 결국은 인간의 죄를 사실은 문하세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잡혀가게 하고 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문하세의 죄도 누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불러와서 잡아가게 했다 라는 그런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성적 표현이 이성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잡혀가다가 문하세가 기도했다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 기도했다는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선택했다 아 내가 이때까지 정말 악령에 속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악령 쪽을 내가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 이렇게 잡혀가는구나 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나의 선택이구나 여러분 우리 딸 얘기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마약 감옥에 탁 한걸음 들어가서 탁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게 결국 내 선택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마약이란 우리 아빠가 싫어하는 하나님도 싫어하는 마약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쳐는게 아니구나 나의 선택이구나 그래서 우리 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스쿨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감옥에 와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이군요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때 그 성령의 타타 다 따스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마음이 싹 피어나고 그래서 딸의 마음이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할 거야 그것을 진심으로 했다 문화세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사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세같이 못된 짓을 많이 한 왕이 없어요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온 이방 민족들이 한 집보다 더 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딸이 감옥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아빠가 항상 딸에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딸아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온 세상 사람들 심지어 이 아빠도 너를 너보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러겠지 마찬가지 누구처럼 사마리아의 그 창녀처럼 온 세상은 자기를 미워해도 왜 자기가 나쁜 년이죠? 그래도 하나님만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도 제가 항상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네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에요 그러니까 문하세가 이때까지 한 짓은 철없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지만 일단 포로로 잡혀 아시리아 포로로 잡혀 가는 마당에서 우리 여호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나는 그래 죽을 짓을 많이 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할 리가 없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봤다면 조건적으로 봤다면 기도 안 해줘 그러나 이 문하세는 아마 유다 왕 중에 제일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이 지은 제법을 더 많이 나쁜 짓을 했다니깐 그렇게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금인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키신 모든 이방보다 더욱 더 악한 짓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죄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으면서도 끌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문하세는 어떤 하나님을 바랐습니까 이렇게 최악의 왕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 혹시 아니십니까? 저를 이래도 저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면 꼭 용서 바랍니다 그 기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사마리아의 장녀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때까지는 여호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하나님, 가늠을 하면 막 돌로 쳐죽이라고 그러고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아마 너무 무서워서 그 하나님 여호와가 싫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악한 일을 행한 자기를 용서하시고 다시 왕위에 올려주시니까 그제서야 문하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즉 예수님이신 줄, 구원자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해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앞으로도 이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런 표현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다 문하세의 죄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죄까지도 자기가 책임지시고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바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가 악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나는 바로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도랑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도망을 가도 아버지는 뭐라 그런다고요?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던 양이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던 양이다 내가 잘 못 키워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 도망간 놈이 배가 고파서 돌아왔다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돌아온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구약 성경 안에서 이런 얘기가 또 발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소돔고무라 얘기를 들으면 또 흔들릴 거에요 그래서 소돔고무라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거에요 저도 그 소돔고무라가 그냥 소돔고무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준 거라면 뭐 꼼짝 말아줘 하나님은 조건적이죠 뭐 그렇죠? 그러나 이 소돔고무라 이야기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도 그 성경을 조심스럽게 깊이 보면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홍수를 보내서 벌을 줘서 죽여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소돔고무라 이야기도 너무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주 악한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나쁜 족속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야 벌 줘서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게 아니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그런 하나님으로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시키기 위하여 와 홍수 무섭잖아 하나님 다 죽였다고 또 와 소돔고무라 무섭지 다 불태워 죽였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착해야 돼 하나님 말 안 들었다가는 다 컸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게 하려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버려요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거리를 둬요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때 반갑게 맞지 못하고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 유전자가 확실하게 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여러분 앞으로 이 성경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통 받으며 그렇게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시다 본심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식들 벌주어야 되겠다 고통을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령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인간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그 선택으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신다 문하세를 기다린 것처럼 문하세야 네가 이렇게 절을 많이 져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음성을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라는 것을 자꾸만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드디어 아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진심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랄 때 여러분 이런 문하세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일이 그 구원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제서야 즉 무조건적 사랑을 문하세는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와 나같이 이런 놈을 내가 이 유다의 왕으로서 온 민족을 우상 숭배에 빠트렸고 내 자신도 완전히 나라를 망쳐놓은 것은 그럴지라도 이때까지 이렇게 나쁜 왕이 없었을지라도 그런 나같은 나쁜 왕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된 문하세 선택으로부터 그 악령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문하세는 여호와가 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문하세처럼 그렇게 악하게 사신 분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정말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무조건적인가 아니면 조건적인가 이런 갈등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해방 되셔서 이런 구약 성경을 아차 잘못 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네 이런 결론이 이런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는 100% 무조건적 사랑이며 나의 선택입니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마음 속에 확고하게 세우셔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